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화재 모든 주민의 일상을 아삭하다 FIT 벤치 VS CATL 몇 대 몇 이거 사실 장난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도 폭염 경보가 내렸어요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이게 지금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 그 위에 예전에는 우리 옛날 아파트들 위에만 지하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축 아파트들 오래된 데 가보면 주차 전쟁이죠 처음에 몇십 년 전에 지었을 때 차량 대수보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막 일렬주차하고 밤에 아파트에 자리 없어서 그 앞에 도로에 대고 아침에 주차 딱지 떼고 난리도 아니죠 재건축 기다리는데 한 10년 20년 걸리는데 그 짓을 10년 20년째 하고 계시는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신축은 또 신축 나름대로 이런 지금 상황이 있더라고 또 신축 아파트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가 있죠 위에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주차장을 없애버려서 차가 안 다니니까 아이들이 놀이터 공간이 있고 뭐 수변 공원도 있고 막 이래요 공원도 저기 조형물도 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차는 지하로 가서 매연도 없고 너무 좋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만약에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터져버리면 아예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특장차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이게 편리성이 증대되면 또 반대급으로 또 이런 게 생겨버리는 일어날지를 몰랐겠죠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 한 대 때문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열협 열폭주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까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게 만약에 지상에 있었다면 지금 소방대원들이 맨날 훈련하고 있는 게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전기차 화재를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잡을 것인가 물속에 담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담그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지하주차장에는 이 옆에 차가 있고 기둥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지금 이게 이런 또 난리가 이게 한 번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사실상 사실 내연기관차 화재 건수가 전기차 화재 건수보다 훨씬 많아요 상대도 안 되게 내연기관차가 훨씬 더 많기도 하고 전기차가 유달리 막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일어나면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다 태워버렸잖아요 지금 5시간인가 8시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 태워버리고 철근까지 다 녹아내렸어요 지금 이게 그 500세대가 다 끊겨서 정전돼서 지금 다 다른 집 가고 어떤 사람은 휴가 가서 다행히 누가 도와주는데 그것도 몇 집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텐트 치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날씨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일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왜 벤츠라는 게 독삼사라고 해서 우리 독일삼사라고 해서 굉장히 차가 고급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중국 걸 넣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언론 보도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 모델이 EQE인 건 확실하거든요 EQE가 세단이 있고 SUV가 있는데 얘는 세단이에요 지붕이 낮은 그런데 EQE의 설명에 스펙에 거기에 CATL에 NCM 811이 쓰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이유가 아예 모든 게 다 녹아버렸어요 지금 이게 원인 파악이 힘든 게 뭐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차체만 뼈대만 넣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어려운 건데 지금 어쨌든 그 스펙에 그게 나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CATL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중국의 CATL, 닝더스다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SK온, 그리고 지금 삼성 SDI 이걸 다 합쳐도 지금 얘네 점유율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점유율이 중국 자체 내에서 너무 점유율을 높였다 중국 내수가 다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을 빼고 세계 시장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얘가 점유율이 1인데 얘네는 원래 LFP 배터리로 커왔던 기업이고 NCM이니 NCMA이니 우리가 3개 들어간 건 3원 개라고 하고 4개 들어간 건 4원 개라고 해서 원소가 4라는 거예요 4개라는 거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NCMA 이 4개를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요리사처럼 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몇 프로를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NCM812를 쓰면 일단 화면 하나 넘겨보죠 계속 이 화면만 보다 보니까 저기 아까 전에 그 화면을 보면요 아무 뭐가 없었거든요 경찰이 그 전에도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충격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내려오다가 요철에 크게 걸려서 배터리 밑바닥에 있으니까 크게 충격이 있었다면 그게 또 하는 요인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없이 자연 발화가 된 거거든요 자연 발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요즘에 훈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상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가능해요 아까 지하주차장에 옆에 차가 있고 기둥이 있는데 이걸 화재가 난 거를 빼가지고 여기 완전한 건설에 옮긴 다음에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엄청나게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딱 훈련할 때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여기가 물이 절대 새지 않는 판이거든요 방수판이에요 여기다 그냥 아예 담궈버리는 거예요 얘를 얘를 담근 다음에 얘를 그냥 물에 담궈 물로 완전히 수영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단시간 내 어쨌든 열을 내리면서 끌 수가 있는데 어제처럼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사례처럼 그런 경우에는 그냥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이고 소화기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런 조건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될 거고 그렇죠? 전기차 지금 충전소나 이런 걸 강제로 옮긴다거나 지금 그 벤츠 충전소 그것도 지금 보면 다 우리 대형마트는 이런데 대부분 밑에 지하 주차장에 있어요 이게 지하 주차장에서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인명피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이런 대형마트는 쇼핑몰 같은 데는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이 필요하게끔 되려면 이런 조건을 맞춰주는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인프라는 다 깔려 있는데 그 법적인 게 마련되기 전에 인프라는 먼저 다 깔아버렸어요 지금 전기차 팔려버렸고 그렇죠?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 나오는 게 지금 EQE인데 EQE에 SUV가 있고 세단이 있는데 지금 이 모델로 보이거든요 세단으로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 중국 CATL에 NCM811이 탑재됐다고 스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이 벤츠가 몇 년 전에 2022년, 2023년부터 CATL하고 손을 잡아서 협력을 해서 앞으로 차세대 전기차 라인의 CATL을 중용으로 시키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M811이 NCM811이 그 하나씩입니다 N이 8, C가 1, M이 1이에요 그러니까 N이 월등히 많죠 이거를 10으로 따졌을 때 니켈이 8인 거예요 코발트랑 망간이 1, 1이죠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많이 나는 건데 그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어린애들을 시켜서 광산에서 그걸 캐고 있어요 비인간적이라고 엘러무스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코발트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 아예 코발트 프리도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코발트가 1이 들어가 있습니다 망간이 1이 있고 N이 높은 거잖아요 N이 높으니까 이걸 보통 하이니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주력이에요 우리나라가 NCM이든 NCMA이든 3원계, 4원계를 쓰고 니켈의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NCM811이 어디까지 탑재가 됐냐면 막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삼사라고 하고 그 위는 포람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윗단계를 간 거예요 또 포르쉐를 갔죠 지금 가보시면 포르쉐의 막항을 갔습니다 가볼까요? 독삼사 위에 포르쉐 마칸 이건 이렇게 됐는데 제가 가슴 아프니까 넘어가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포르쉐의 막항을 갔습니다 독삼사 위에 독일 삼사 벤츠, BMW, 아우디 위에 포르쉐, 람보르기니, 저기가 있잖아요 포람페, 페라리 그러니까 여기서 포르쉐를 갔는데 마칸이 포르쉐, 포람페라고 하는 게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가 엔진 소리가 막 안 칼지잖아요 가는 소리가 나고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로 가면 너무 정숙하잖아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스포츠칸 안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람보르기니도, 포르쉐도, 페라리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야 되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전기차로 가는 모습을 모션을 보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칸이 포르쉐에서 최초로 전기차로 나왔는데 NCM 811 바로 이 CATL의 NCM 811이 포르쉐 마칸을 잡았다 그게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고급 스포츠카 라인을 얘기했지만 밑에 단계로 굳이 나누긴 그렇지만 푸조나 광저우 자동차, 전기차에도 NCM 811, CATL 이렇게 다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칸 일렉트릭 CATL의 100kW C급 NCM 812 배터리 탑재했다 이 소식에 크게 대석특비됐단 말이에요 왜 대석특비됐느냐 아까 전에 NCM, NCMA 3원계, 4원계는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 하이엔드 끝까지 중국이 치고 들어왔다 그래서 뉴스가 대석특비됐어요 LFP 배터리로 싸게 그 시장까지 먹은 다음에, 그 시장까지 먹힌 다음에 이제 윗단계로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침범해버렸다 우리나라 지금 빨리 대비해야 된다 이런 소식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니켈 함량이 80%까지 높였으니까 이게 출력이 좋은 거예요 니켈을 높이면 출력이 좋아요 근데 출력이 좋았는데 불안정성이 있죠 그거를 코발트나 망간으로 잡아주는 거죠 알루미늄이나 그걸 넣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일단은 멀리 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전기차를 1회 충전했을 때 멀리 가는 거에 포커스가 1순위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 초반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보다는 어떻게든 멀리 가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1회 충전 시 유럽 WLTP 기준으로 613km를 가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CATL이 29.8이고 이거 나머지 LG, 에너지 솔루션, SDI, SK온을 다 합쳐도 거의 될까 말까죠 거의 비슷해요, 세 개를 합쳐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래서 LFP 배터리 뿐만 아니라 NCM, NCMA까지 다 왔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이게 바로 테슬라라고 써있죠 테슬라의 4680 이게 지름과 둘레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에너자이저, 트리플 레이 같은 게 요만해요 이건 1차 전지죠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만한 걸 계속 엘로몬스크가 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테슬라는 원형을 씁니다 원형 배터리를 자, 근데 우리나라는 뭘 하느냐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도 하는데 파우치형이 주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많은 건 뭐냐 각형입니다, 각형 각형 배터리가 2022년 기준으로 55%예요 그리고 이게 SNE 리서치라고 거의 주력으로 나오는 연구기관이 있죠 2030년에 가서도 각형 비중이 43%, 파우치형 31%, 원통형 26%로 전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하다가 얘도 지금 각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정이고요 자, 또 뒤로 가봅시다 자, 아까 전에 아, 요거는 이제 화재, 코나 화재인데 자, 이제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그 NCM811이 지금 탑재돼서 문제가 됐다고 지금 정확히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주차장 사고에 들어갔던 게 CATL의 NCM811로 추정되고 있고 그게 각형 배터리예요 근데 아까 전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각형, 파우치형, 원형을 봤을 때 각형이 비중이 제일 높고 2030년 예상도 각형이 제일 많다고 했죠 테슬라는 원형 배터리를 한다고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왜 각형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2030년에도 많을까 각형이 딱 느낌에도 그렇잖아요 뉘앙스에도 각, 딱 각이 져서 단단하고 가장 안정성이 높아요 그런데 왜 저기서 각형을 썼는데 저렇게 됐을까 NCM811이 니켈의 함량을 높였기 때문에 출력이 높아서 멀리 갈 수 있는데 니켈의 함량이 80%, 90% 될수록 불안정해져요 더 폭발의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각형을 쓴 거예요 각형을 썼지만 그래도 폭발한 거예요 근데 대세가 어쨌든 각형이란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뒤늦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배터리를 만든다고 지금 선언을 했어요 2027년도 3분기부터 각형 배터리 양산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금 늦었죠 각형 배터리의 아까 장점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력으로 하는 파우치형 파우치형은 물체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 안에 물성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랑 다르게 각형은 단단한 깡통 도시락 같은 데 들어있고 통기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가 누설이 되게 되면 달락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재 발생하면 원래 주변 전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 CATL도 각형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전이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저기가 필요한 거고 조사가 필요하고 이거는 그때 코나 사건입니다 이거에 빗대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현대차의 코나가 그때 불이 났을 때 현대차 책임이 맞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맞냐 이게 갈렸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벤츠 책임이냐 CATL 책임이 많을 때 이게 참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당시 결론이 어떻게 났냐 2021년에 현대차가 4,255억 원 LG 에너지 솔루션이 7,000억 원으로 합의를 했어요 최초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잘못이 크다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배터리 업계가 살짝 안 좋았거든요 악재였거든요 만약에 이번에도 배터리 회사의 절대적인 책임이고 벤츠의 배터리 모듈 관리 시스템은 문제가 없었다고 해버리면 또 배터리 회사의 악재예요 이게 뭐 만약에 CATL이 안 좋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사익을 얻는다? 지금은 그 개념이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테슬라가 전기차 캐짐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좋다 남이 좋다가 아니라 누가 한 명이 타격을 입으면 전체 타격으로 와버려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전기차 살 사람들은 다 샀어요 샀고 지금은 저런 화재의 사건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조건 따지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CATL이 나쁜 악재가 떨어졌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게 아니라 CATL이 안 좋으면 야, 다른 데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해요 지금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코나 사태처럼 만약에 분할을 해서 지금 자동차 벤츠 회사의 책임이 조금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악재예요 지금 그 기간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학교폭력에 빗대서 표를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폭력 더 이상 안 돼! 전기차 화재폭력 아웃!